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집사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십 수년 동안 봉사도 하고 방원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화초놀이, 치맥, 여행 이런 것들 세상 놀이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그냥 막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설마 지옥 가겠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얼만데요? 십 년이 넘도록 교회 봉사하고 방원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설마 저를 지옥 보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가요 하고 찍 웃었어요. 그러자 목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도를 들어 치료학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예수님에게 막 퍼봤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아버지이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부심을 무시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했냐면 사마리아 사람 또 귀신들인자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교도 우상승배자 술취한자들 주정병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고 또 창기나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도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과 더 가까운 자라 그래서 이단자다 귀신들인자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무척 사랑했어요. 따르고 존경하고 영웅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주시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증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상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했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과 그리고 또 그들의 죄를 찌르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대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화루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이단하 혹은 분리주의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세속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마치 분리주의자 또 교인들을 선동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존 기성교단이나 교권의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기성교단의 성직자들이나 제도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 마친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카톨릭의 신부였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로마 교양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교양청의 면죄부를 극렬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해서 교양청은 이단이며 교회를 분리케 하는 자, 분리주의자, 그리고 악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출교했으며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했다고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루터가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로마 교양청의 불법은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중세교회, 중세 로마 교회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사면권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제도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를 고백하고 죄삼을 받는 것인데 이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사면권, 죄삼을 받는 권세를 돈을 주고 사라 그랬어요. 면죄부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면죄부를 팔아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죽은 영혼들이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이런 선전문구가 있었대요. 면죄부를 팔아서 그들이 했던 일은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베드로 성당 지금까지도 유적이 됐죠. 굉장한 성당이죠.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성교관을 짓고 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 토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대형교회 또는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건축헌금을 강요하고 그 건축헌금을 위해서 망무가내식 축복기도 건축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건축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대대로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그리고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건축헌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형태는 중세 로마교회 타락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고 그것이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다.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거둬서 넓은 땅을 사고 그 위에 우뚝 멋있는 교회를 짓고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선교환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공헌묘지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탈무도라는 법을 만들어서 유대 무리들을 장악하고 해로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헌물들을 거둬들였는데 그것을 현찰로 바꿔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권력자들의 이 악덕과 부패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런 악덕법 부패하고 악한 그 당시 성전법을 책망하고 필책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 무리들을 선동하는 자,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나는 오직 내 아버지로 공경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반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의 경우는 요한 모금에만 약 25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되는 필요한 피수적인 그런 말씀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강조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 감화력 있는 말씀을 듣고 환호하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가는 핵심적인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신적인 평안을 다소가는 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질 수도 있고 사업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을 육체적 이익으로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허탕치고 말 것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빗나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되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 죄사함과 거룩함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적으로 아무리 큰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죄사함과 거룩함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허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목적이 주객이 뒤바꿔져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말과 마차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말이 앞에 오고 그다음에 마차가 와야지 그 마차가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그 마차를 끌을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객이 바뀌었다. 예수 믿음의 주체는 죄사함과 은혜와 거룩함의 진리이며 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으로 주시는 유익들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삶의 안정을 누리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육체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육체적인 유익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체와 객체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앞에서 믿음의 주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진리 그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육체적인 유익과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육체적으로 평안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육체적으로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수 믿음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주체와 객체가 나란히 같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마차가 서로 나란히 옆으로 서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삶과 세속적인 욕심을 같이 병행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면서 세속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진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한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서도 육체적인 복을 받아서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나 실상 거룩한 영혼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분쟁하며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고 사도마올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마올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맞추려느냐 이렇게 책망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함을 첫째로 삼고 그 다음에 육체의 필요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욕심, 인간적인 꾀로 위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잘 우리가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지 내 안일함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건물도 장만했고 돈도 벌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항변을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내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성령의 거룩함을 버리고 욕심을 쫓았구나.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진리의 거룩함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진리의 거룩함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서 다가오는 유대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과 욕구를 다 버리고 나의 진리를 붙잡고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란보다 크냐 유대무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짜 귀신 들렸구나 아브람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영원히 네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이제 다고쳐 따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람까지 모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브란보다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열불을 낸 거예요. 그럼 네가 아브란보다 더 높다는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연하게 당당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대체 너는 어디까지 너를 높일 작정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기고만장하고 어디까지 높아질 셈이냐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하겠다 하면서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어디까지 뻥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줄곧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고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죠. 설마 에이 나살에 대해서 태어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뻥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몇 번씩 들었으면서도 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리나케 따라다녔을까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열불내면서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녔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에 막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받들여서 인간적인 이득 이스라엘 독립과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를 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으로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광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집사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십 수년 동안 봉사도 하고 방원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화초놀이, 치맥, 여행 이런 것들 세상놀이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그냥 막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설마 지옥 가겠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얼만데요? 십 년이 넘도록 교회 봉사하고 방원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설마 저를 지옥 보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가요. 하고 찍 웃었어요. 그러자 목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하면서 엄중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흠칫 놀라면서 그냥 휙 가버렸습니다. 설마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는데 설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이 설마 하다가 진짜 진짜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너는 너를 어디까지 높일 셈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언뜻 듣기에는 매우 황당하고 해괴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돌리는 찬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매우 황당하고 해괴 망측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한글의 성경이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됐지만 실상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는 단지 높이다, 경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삼위일체되신 분이신데 일시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작을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비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원래 예수님의 자리를 올리셔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권세 있게 크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광받으신다는 것은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신다는 뜻이며 부활과 승천하심을 의미하지만 또한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역에서 인간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예수님은 크시고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은 결코 이상할 것도 없고 회계망측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영광으로 그리고 또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막 질색을 하면서 펄쩍 뛰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일개인간, 비천한 인간으로 생각했고 그 당시 백년쯤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초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수백년에 한 번씩 또는 백년에 한 번씩 희귀하게 초능력과 굉장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가끔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로마 신화 중에서 최고의 주신 주신인 쥐피터와 맞먹는 신이라고 하여서 황제 숭배 사상을 논리 퍼뜨렸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 황제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또 분양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매우 불경하게 여겼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역겨워하고 죄악세했습니다. 그렇게 역겨워하고 죄악세하면서도 로마 문화의 그 쾌락을 매우 불허하고 갈망했다. 참 아이러니죠. 로마 황제의 신격화는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가정스럽게 여기면서도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쾌락 문화는 또 얼마나 속으로 갈망하며 부러워했는가.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또 내가 하나님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가정스럽고 역겨워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초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미쳤어. 귀신 들렸나 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래신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증언하셨는데 아직 성령의 비춤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과 동격화하는 발언을 했을 때 매우 경악하고 그리고 매우 놀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불신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무식하고 맹신적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개통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예수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예수인간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예수를 비방하면서 예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써서도 그곳으로 돈 벌어 먹어요. 강연도 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성령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아주 쫄러보고 흥부로 예수님의 듯이 짓거리고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사장이 회사원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가까이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잘해 주니까 이 말단 회사원들이 사장을 마치 자기와 동급인 것처럼 대하고 막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치 옆집 강아지 대하듯이 막대하고 막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벌을 받을지 그 사람이 장차 어떤 벌을 받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앙으로 심판주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예수가 저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분이셨어. 예전에는 예전엔 미처 몰랐네 하면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경악을 하고 앞으로 꾸꾸라질 정도로 자빠질 정도로 이제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광채를 갖추신 분이 예수님. 이에 대해서 성령의 비춤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미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마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라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펄쩍 뛰었다는 뜻입니다. 매우 갈망하고 고대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렇게 고대하고 악망했을까요?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인데 이때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때가 참해. 그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때이며 하나님의 때이며 구원의 때이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때이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있을 때 두 번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소돔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멸기세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에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덤블렉 걸린 수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로세 영혼을 구하는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위해 속죄재물로 죽으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삭 번제단에서 생생하게 아브라함은 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육체로 승리와 구원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님의 때를 갈망하다가 결국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누가 보고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다고 증언하셨고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들먹거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이제 면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볼 때는 60도 못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이를 가지고 공격하죠.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나이를 들먹거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50 좀 못 됐다. 40 후반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실상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30을 넘었을 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뭡니까? 노안이죠. 노안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라비 어떤 선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초란 외모 예수님은 그저 통으로 된 옷을 그냥 늘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초란 외모 때문에 더 나이가 많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50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들먹거리면서 그 나이에 이제 50도 안 됐으면서 누굴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두 번 반복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믿건 안 믿건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의 증거대로 창조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당연히 아브라함 보다도 훨씬 전에 아니 상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예고에이미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요한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여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고에이미 즉 여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와라고 증언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르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 사이로 순식간에 빠져나가셨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이 순식간에 무리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군중들 사이에서 사라져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아직 하나님의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구속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적이 없었을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불법과 불이한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웠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운다면 그것이 과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일과 똑같이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랄까? 그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벌 받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없었을까?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욕심과 야망과 세상적인 적용을 위해서 쫓아갈 때 우리는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